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월학에서 위험물 기능사 과목을 맡게 된 흑판효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해당이 되는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죠. 컨텐츠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전망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은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희망을 갖고 전망이 있는가 그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응시 조건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기능사 자격을 취득을 하려고 하면 자격 요건은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응시를 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이 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 기능사에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와 같은 과목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 학습 방법입니다. 위험물 기능사 합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배우락에서 합격하려고 하면 합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위험물 기능사는 우리가 전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업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위험물 기능사도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국가기술자격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물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자격증을 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기술자격증은 의무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그와 같은 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 이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위험물 제조업체라든지 위험물 취급업체, 저장 및 공급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기, 기구 등을 제조한다든지 취급을 하는 그와 같은 업체에 취업을 할 수가 있겠다. 결국 위험물 제조업체라고 하면 위험물 제조소 등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할 수가 있겠다. 결국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법적인 기준에서 보면 위험물, 그죠? 위험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조소 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 여기에서 등 자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이다라고 하면 제조소, 그 다음에 저장소, 그 다음에 취급소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위험물 제조소 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전망, 첫 번째에 대한 전망, 전망이 되는데요. 이 전망은 우리가 우대를 할 수가 있다. 자격증 소지자 우대 채용을 한다. 이 우대 채용이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법적 자격증입니다. 법적으로 위험물에 관련되어 있는 저장 또는 취급 또는 제조 용량에 따라가지고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그죠? 그 다음 위험물 기능장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 그와 같은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그죠?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해야만 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 3%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을 응시할 때, 그죠? 3% 가산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산점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격을 부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망에서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건설업을 내고자 할 때 등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석유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 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소방기본법에 의한 지정단체, 대형기관, 그 다음에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을 할 때, 에너지이용합리학법에 의한 에너지전략전문기업, 그죠? 에너지전략전문기업을 등록을 할 때,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을 등록을 할 때,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위험물기능사에 대한 자격증은, 그죠? 건설업이라든지 품질검사 기관 지정이라든지, 지정단체 대형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라든지, 그죠? 에너지전략전문기업이라든지 주택법, 그러면 여기에서는 1번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건축설비, 그죠?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내용은 석유사업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위험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에 대한 내용은 소방기사, 그죠?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그 다음에 위험물탱크 안전시험자라고 하면 소방기술사,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용합리화법,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주택법에 의한 내용, 주택관리기사, 이와 같은 내용들, 전부 다 위험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이와 같은 여러 자격증을 총망라해서 이와 같은 곳에 우리가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험물기능사, 응시조건이 되겠습니다. 위험물기능사라고 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하면 응시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응시자격제한은 없다. 누구나 위험물기능사를 시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력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는 기업체에서 우리가 경력도 필요 없고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이, 연령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학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력이죠. 그 다음에 성별, 남자만 채용을 한다. 여자만 채용한다. 그 다음에 지역, 그렇죠?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렇죠? 누구나 시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하면 과목은 화재예방과 수화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그러니까 화재예방과 수화방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가 화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화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죠? 사람이 원하지 않는 불로 인명, 재산, 생명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그 같은 재난을 우리가 화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같은 이 화재를 예방하고 있다. 그 다음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화할 수 있는 소화방법 그 다음에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위험물에 대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위험물이라고 하면 인류 위험물부터 시작을 해서 제6류 위험물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제3류 위험물은 금수성 물질, 자연 발화성 물질,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1류 위험물하고 6류 위험물은 이 물질 자체로서는 불연성 물질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중에 가장 많이 유통하고 가장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 위험물의 유비열로 구별을 한다고 하면 제4류 위험물이 되겠죠. 그렇죠? 그와 같은 종류가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검증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검증방법은 객관식 사지태기령이 됩니다. 객관식 사지태기령. 문제 문항수는 기능사는 모두 전 모든 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중에서 기능사 시험은 모든 기능사가 문제 문항수는 6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되는데,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되는데, 60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60점이 되는가 하면 36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4문제나 틀려도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60문항 중에서 우리가 36문제 이상만 맞추면 합격이 되는 것이다. 시험시간은 60분입니다. 시험시간은 60분. 그러니까 60문항을 합문제를 우리가 풀이를 할 때 1분으로 풀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1분 안에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 그죠?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 보통 시험시간에 30분 이상이 지나게 되면 시험 나갈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60문제를 6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보통 빨리 푸시는 분들은 30분 만에 풀이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다음 세 번째로 검증은 우리가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다. 이것도 우리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되는 것이죠. 친구들끼리 경쟁에서 너는 떨어지고 나는 합격하고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 그렇죠?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0등까지 우리가 잘라서 100등 안에 들면 합격이고 그 이 안은 불합격이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친구도 60점 이상, 나도 60점 이상 맞추게 되면 둘 다 합격을 시키는 절대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험 설명에 대한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학습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위험우리라고 하는 감옥은 대부분 다 암기할 수 있는, 암기해야만 되는 감옥입니다. 이해를 위주로 하는 감옥이 아니라 암기 위주의 감옥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연력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께서 이 학습방법에서 강의 도중에 제가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되겠죠. 우선순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진도 나갈 때 이것은 별표를 하라고 하면 그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다. 그렇죠? 촬영을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목소리로 스마트폰에 녹음을 한다. 그러면 눈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귀로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께서 쉽게 1류부터 6류뿐만 아니라 암기법을 위주로 강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귀에 들린다 이 말입니다.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 선하게 답안이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 이 강의만 주구창창 이렇게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여러분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아무리 학창시설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강의만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고 강의를 우리가 1시간 듣고 1시간 들으면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 이상을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아무리 동영상 강의를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은 중요한 내용이 아하 위험을 기능사라고 하는 감옥은 어떠한 감옥에서 중요하고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가 그것만 파악을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 시간 투자를 다른 출제 기준에 벗어나지 않고 최소한의 시간으로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위험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배우라 합격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한 위험을 같은 경우에는 암기법을 활용하여 강의를 해놓았습니다. 이 암기법이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학창시설 때 암기법이라고 하면 두엄 글자 우리가 앞머리 글자를 많이 땄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연소의 3요소를 적으라고 하면 가염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이렇게 되는데 가산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앞머리 글자를 따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앞머리 글자는 일반적으로 많이 배제를 시키고 우리가 연상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암기법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인류 위험물 같은 경우, 이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주어져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도 대부분 다 암기법을 활용을 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학습의 전략이 반복학습이죠. 그렇죠?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자꾸 보아야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이해하는 그와 같은 과목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반복하면서 핵심 용어를 여러분께서 빨리 눈에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강의 도중에도 가장 중요한 용어가 무엇인가 거기에 따른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하면서 공부를 하라.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하면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쉽게 시간 전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보자도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그 다음에 쉽고 그 다음에 깊이가 있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도 위험물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내용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 기본적인 내용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상세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탕으로 해서 특히 우리가 주기율표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율표는 1번에서부터 시작해서 20번까지는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자량 계산하는 방법 이와 같은 것들은 그것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무엇을 꼭 암기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께서 배우락의 합격 전략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물기능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